전설의 팝 듀엣 사이먼 앤 가펑클이 시카고에 왔습니다 더 사이먼 앤 가펑클 스토리 감각적이고 다이나믹한 재연 무대로 스토리텔링되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예, 여기 있는 공연의 장소와의 장소가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공연의 장소가 있는 콘서트 전설의 장소가 있는 작품을 통해 이번 공연에선 1억장 앨범 판매에 빛나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박서, 로빈슨 부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세실리아 등 27개에 달하는 곡들이 흐릅니다 더 사이먼 앤 가펑클 스토리는 매우 인기가 많은 공연인데요 영국 런던과 유럽 투어, 미주 투어를 포함한 4개 공연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곳곳을 순회합니다 북미 순회 공연의 주인공은 브랜든과 조나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를 부르는 이 듀엣은 실제로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앤 가펑클 스토리스 더 사이먼 앤 가펑클 스토리의 시카고 공연은 오는 5월 5일까지 다운타운 CIBC 극장에서 총 8차례 공연합니다. 끝으로 브랜든과 조나가 뉴스 매거진에 선보인 사이먼 앤 가펑클의 1965년 히트곡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들려드립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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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